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.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 15만 2천여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월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서는 20에서 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도 신규 도입합니다. 이를 통해 월세, 전세 그리고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주택의 질적 개선, 주거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,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3만 3천여 가구에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. 이를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5%에서 46%로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 현실화율도 95%에서 100%로 상향합니다.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 50만 원, 이사비 20만 원, 생필품 2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선도지자체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는 1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.